아지트 모드 아지트 모드 새로 나왔죠? 오케이 자 복부터 소원해봅시다 새로나온 아지트 모드 요거 근데 좀비 소환할 수 있잖아요 복 소환해서 좀비를 뽑을 수가 있는데 요게 일진하죠? 오게합시다 일단 내 앞으로 내 앞으로 오게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봇 무적 키고 총을 무제한으로 일단 여기서 구입할 수가 있고 일단은 몇마리 조금 추가를 할게요 어 조금 많이 하자 스팅이랑 헤비랑 어 뭐까지 보지 스팅 헤비 요렇게 소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봇 소환하고 봇을 요번에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게 일단 스팅 소좀 헤비니까 이렇게 불러서 어 얘네들로 합시다 보드 무적 온오프 할 수 있고 오케이 dps 측정도 가능하네 오케이 요렇게 딱 하고 일단 정룡포부터 한번 볼게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한발에 3969가 달았다 그리고 dps 1초에 3969 했다 해서 이렇게 dps가 뜨네요 그 다음에 두발 소면은 지금 얘기하는 동안 8초가 지났나봐요 9.2초 동안 8000 데미지 입혔다고 해서 요런식으로 뜨네 자 그럼 대충 볼게요 일단은 이게 정룡포 같은 경우는 코앞에서 때리는건 천차만별이라 이게 데미지가 보시면 데미지 차이 엄청나죠 이게 요런식으로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2명 때리면 어떻게 되지 2명 때리면은 일단은 2명 합쳐서 데미지가 뜨긴 뜨네요 합쳐서 데미지 뜨네 어 오케이 오케이 합쳐서 데미지 뜬다 요번에 적품 말고 라이칸을 한번 볼게요 라이칸 이게 여러분들 1-1이라서 대가리 듬지가 아마 좀 많이 달 겁니다 1900? 어 왜 이렇게 안 달아? 아! 아 사충 120인데 왜 이렇게 안 달죠? 원래 이렇게 안 달아 라이칸 6강? 아니지 않아? 좀 이상한데 이거? 사충이 그렇게 차이 나나 이게? 사기충전이 120이라 그런가요? 왜 이렇게 안 달지? 어? 사충 100.. 아 이게 사기충전이 이게 되게 그건가보다 되게 안단다 와 나 생각보다.. 아 이렇게 안 달지 몰랐어 오.. 야 사기충전이 이거 어 어 잠깐만 게이블 오류 있다고? 어 요런식으로 뜨는데 와 이게 진화도 진화인데 여러분들 사기충전이 너무 그거다 어 사기충전 차이가 엄청 심하다 오 게이블 그 데미지 잘못 뜨나요? 게이블 그 데미지 안 떠? 봅시다 뚝배기 뚝배기로 해야지 개볼은 소점 뚝배기 한 4-5촌 달잖아 이거 그러네 아 새끼 데미지 안 들어가네 이거 뭐 데미지 18이네 아 이거 데미지 안 들어가는구나 DPS가 오른다 근데 DPS 보면 300 오르네 뚝배기 때렸는데 어 뭐야 이번에 1200 올랐다 지금 옆에 DPS 보면 1100 올랐죠 요번에 어 데미지 이상하다 원래 이거 스팅 머리 때리면 진짜 못해도 5000 다는데 이거 어 데미지 너무 이거 좀 그.. 게이블군 오류 있네 그러면 요번에 한번 정룡포 정룡포 우클릭 한번 해볼게 우클릭도 이거 이상하게 뜨는거 아니야? 뭐야 연사조 아 오케이 아니 이건 뜬다 이건 뜬다 모르게 이건 뜨는거 같고 자 아 이거 그냥 무기모 불필요 리뷰하는 시간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리뷰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옆에 해독기도 봐야돼 신규모드 그거 야 여러분들 이게 좀비 호로는 그냥 사기충전빨이었어 어잉? 어잉? 아이씨 아이씨 사기충전 어 야 왜이렇게 쎄 이거 어 야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그러면은 좀비 무적 푼 다음에 죽이면은 이거 사기충전 오르나? 죽이면은? 그걸로 한번 보자 죽여봅시다 이거 무적 풀어서 얘 좋아 아 사충 오른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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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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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들어와 이거 사충 돼요 사충 돼요 올라 올라 사충 올라 좋아 사충 올린 다음에 한번 보자 160까지 오르니까 빨리 나와 이 새기야 어 우측 상단에 플로라팔라딘까지 뜨네 여러분들 어 사충 160 올리고 어 스킬 무지 아니야 어 스킬 무지 어 뭐야 왜 확살 킨게 더 약하죠? 일반 헤드보다? 이거 확살 어따 어따 때리느냐 다른가 보네 어 봐봐 얘는 11,500다라는데 확살 키고 때리니까 만다냐 왜 이거 약간 부위마다 조금 헤드덤지가 다른가 보다 확살 키면은 어 만삼백다냐 얘는 사충 했으니까 이제 스팅핑어 봅시다 무적이니까 15,000 아까 데미지 똑같은 것 같은데 이상하다 쎄한데 어 괄호 암어 암어 같아 암어 암어 맞네 암어 떨어지네 암어 암어도 딴다는 소리네 오른쪽에 무적 무적 표시하면 안죽어요 무적을 그거 하면은 어 일단 요거는 딱히 볼게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또 이게 일진아라서 실제 좀비어로 하는 차이가 심합니다 왜냐면 보통 3- 못해도 헤드방어 3-1은 되기 때문에 자 일단 요거 볼게요 요게 여러분들 해독기 공짜로 깐다며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해독기 공짜로 까는 거 맞아요? 어 뭔 소리야 벙커보스 리뷰 아직 안했어요 이거 공짜로 해독기 까요? 가지고 있어야지 뽑을 수 있어? 그럼 요거 4개면은 이거 달아요 이거? 나 4개 갖고 있는데 무도끼 이거 4개 설마 이거 내 해독기에서 달른거야? 오반데? 오바야? 아 진짜 아니야 이거? 아 이거 나 뽑은 거 아니지 지금? 뽑은 거 아니지? 달았다고 지금? 뭐야? 달았잖아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여기서 해독기 까면 달아요? 뭐야? 아니 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이거 여기서 벙커보스 뽑자 노래 틀자 안되겠다 이거 아 노래 틀자 안되겠어 뭐야 이거 노래 틀자 뜨는지 몰랐어 이거 아 미쳤네 이거 공짜인줄 알았는데 공짜인줄 알았는데 미쳤네 이거? 잠깐만 노래 틀자 안되겠다 이거 어딨어? 그 핵노래 안되게 3개로 뽑자 이거 벙커보 뽑아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디갔죠 노래? 아이씨 아 통수 맞았네 노래가 안보여 갑자기 여기있다 아 개빡치게 공짜인줄 알았는데 슈발 아 잠깐만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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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씨 하나 둘 아유 뭐야 하나 둘 하나 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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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아니 나 이거 공짜인줄 알았는데 뭔데 이게 아니 아 뭐야 이거 아 아 무덥히 내꺼 어디가 아 미쳤네 아 이거 왜 만든거야 이거 이거 쓸데없는 모드인데 나 이거 공짜인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아 내게 증발이네 이거 아니 공짜 아니면 의미가 의미가 없잖아 아이씨 그리고 해독기가 이거 아 프리미엄이구나 얘는 아니 뭔 모드야 이거는 이거 대체 왜 만든거야 이거 아니 공짜로 까서 이거 쓸 수 있는줄 알았잖아 아이씨 아 아 돈 날렸네 아이씨 아이씨 미쳤네요 아 내 해독기 물었네 빨리 아 미쳤네 아니 프리뷰 볼때는 다 50개씩 있길래 예? 여기 다 50개씩 있길래 아 이거 공짜로 주는구나 공짜로 써서 이거 어 해독기 시뮬레이션 돌리고 여기서 뜬거 여기서 갖고 노는 그 그 모드구나 해서 와 용자 이거 좋은거 만들었네 싶었더니 슈발 이거 뭐냐 이거 이거 쓸데없는 모드를 만들었어 뭐야 내거 내 해독기 어쩌 어떻게 할건데 벙커버스 각자 꼬깔 났는데 기타충 떴잖아 미쳤네요 미쳤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